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쌤 채널에서 가죽공예 샵들이 있는 신설동으로 가보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신설동 로터리 서울 풍물시장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우선 가죽공예 부자재 쇼핑몰인 다양상사에 들렀습니다. 다채로운 색상에 폴리나일론 합성사와 린넨 자연사들이 있네요. 그리고 손피알기와 치질들도 보이구요. 기타 다양한 가죽공예 부자재들이 있었습니다. 기타 다양한 가죽공예 부자재 쇼핑몰입니다. 다음은 다양상사 옆 대한피역에 들렀습니다. 이곳에는 여러가지 가죽이 있었고 소량 평당 판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죽공예 금속 액세서리를 파는 영동금속에 가보았습니다. 아 오늘 휴무일이네요. 다른 날 저는 다시 왔습니다. 도금이 잘 되어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금속 액세서리를 파는 버클리에 가보았습니다. 저기 버클리 사장님과 실장님이 보이네요. 링, 스냅, 버클, 솔트레지 등의 많은 액세서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신설동 시장조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찾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 지도는 소개해드린 샵들의 위치입니다. 디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